네, 15번 김완선입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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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종합엔터테인먼트를 꿈꾸고 있거든요. 배우가 자기 걸 직접 들고 오게 하면 어떡해! 이게 다 노하우라는 겁니다. 저는 VV 라이브를 해봤거든요.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넌 네, 저희는 11시 비행기를 타고 8일을 경유해서 마드리드로 떠났는데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승찬 선배! 2012년 엘프비 사건. 와인잔에 비친 작은 반지 하나 때문에 당시 국민 여동생으로 승승 잔거예요. 귀요하자면 좀비가 참고를 안 될까. 이제는 범죄예요. 고! 아님 스탑! 고를 하면 이제 누군가는 경찰서에 가야 될지도. 고고씽! 고! 아님 스탑! 협박해봐! 이 약속 달라고 협박해! 엄청난 리스크가 생겼다고요. 무견치고 있는 거 이상한데. 저기요.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어요? 아니잖아! 뭐야? 가방이었어? Sta? 이 뭐지? 마디리즈. 마디리즈. 네! 다 같이! 마세 아시아 Ну 더 ved워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